까목이 까목이 까목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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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집에 갑자기 나타난 불천개 까목이요 까목이요 손가락도 먹겠다 야생까목인데 오늘날부터 맞춰놔가지고 밥달라고 까끗거리고 동이예요 우리집 막내딸 ㅎ 까목이요 눈이 그 состояни에요 조금 까민해졌어요 정작 글뽕 정작 동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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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이거 어떻게 일어났어? 놀랬지? 큰일 날뻔했지? 응? 물 못 날고, 착지도 불안하고 날개가 닫힌 흔적은 없는데요? 응 여러 차례 사고 시도를 해보면 금방 비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스라엘 옙은 인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